소원하지 않으면 생각만큼 효과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아까 저 주부처럼 틈틈이 운동하는 거는 다이어트 효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진짜로 네 맞습니다 자기랑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랑 항상 같은 같이 다니면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다니고 해 그런데 나는 살쪘는데 이 친구만 날씬해 그런 친구들 주변에 얄미운 친구들 꼭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 친구의 평소에 생활 패턴을 보면은 살이 안 찔만한 이유가 이 움직임에 녹아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예를 들면은 똑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는데 이 친구는 뭔가 몸 놀림이 빨라요 셀프 반찬 갔다 오는 것도 내가 갔다 올게 먼저 바로 일어나는 엉덩이가 가벼운 친구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친구들이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찝니다 우리가 하루에 총 사용하는 에너지를 100으로 봤을 때 기초 대상은 대략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킬 때도 한 5 정도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할 때 10 정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의 칼로리가 있죠 25 그렇죠 아 계좌 빨르네 쭉쭉 계산하고 더 하는데 그게 뭐 어려운 일을 하는데 어려운 일을 하는데 왜 놀라고 그래 제가 한 후표에 보시면 원래 이런 계산 못했거든요 너무 쉬운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라고 그러세요 신인 때는요 7 빼기 4 뭐지? 이랬다고요 어떻게 질문이 들어와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정확하게 계산하신 그 25가 실패 없는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이걸 바로 NEAT 니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니트 수치가 높으면 얼마나 높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다이어트의 성패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근데 왜 너는 아까 내가 엘리베이터 타는데 누나 무릎 안 좋다고 그냥 엘리베이터 다 걷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니 누나 무릎이 아프니까 그럼 아니 내가 계단 걷고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계단도 5층 되면 힘들어할까봐 아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을 못하게 말린다니까 무릎 아프다 그럴까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라는 거야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왔지 배려했는데 또 욕먹는 거야 나는 아이고 배려했는데 또 혼나잖아 예스 늘 이렇게 혼나고 살아 누나는 게 근데 뭐 할 수만 있으면 이제 계단을 많이 걷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정말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많이 먹어도 이제 살이 안 찌려면은 결국 중요한 건 이제 일상 속의 움직임이 뭔가 좀 많아서 아까 말씀하신 그 니트요? 그게 조금 높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한 게 아니고 평소에 하던 생활인데 그 생활의 습관을 조금 바꿔서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니까 이거는 내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뺀 체중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 우리 민한 말로 왜 그 빨빨거리고 돌아다닌다는 편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그냥 다이어트 되는 거네 그렇죠 얘 이렇게 빨빨거리고 다니니? 이러면 쭉쭉 빠지는 거네 그죠? 설마 선생님 그래요? 맞습니다 맞습니다